혹시 클릭뱅크를 통해서 제품들을 제휴마케팅을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어떤 종류의 제품들을 여러분께서 판매를 하실 수 있고 저의 추천 방향,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면 되는지 또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이 제품을 만약에 홍보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시도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홍보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가서 보시면 클릭뱅크에 가서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 동포대학을 따라 오셨으면 제가 제품이나 무엇을 팔더라도 항상 4804를 따라서 하는 내용이 뭐냐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팔 것을 찾기 전에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영업 방법을 찾고 그걸 도울 수 있는 사이트들을 찾는데요. 여러분께서 제휴마케팅을 클릭뱅크를 통해서 하면은 아마 그래비리티 스코어를 많이 볼 겁니다. 여기서 가서 만약에 가서 보시면은 그래비리티 스코어를 순서대로 아무것도 키워드를 치지 않고 찾으시면은 여기서 이만큼 5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엘리피티 탁스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뭐 신데라가 쏘신 이거 엄청 오래 된 거죠 300 넘고 높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돈을 벌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제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혹시 알고 계시다면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아니라는 것을 증명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것이 이 숫자만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 그래비리티 스코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좀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팔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리스트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자기들만의 사이트가 있어서 니치 사이트가 있어서 얼마든지 자기의 방법대로 적은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고 또 판매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00% 쫓아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찾으실 때 그래비리티 스코어가 높은 것만 찾지 않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싱잉에 관련드려 볼게요. 자 싱잉을 가서 보면은 프로듀트 중에서 싱어라마라고 하는 이 프로듀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비리티 스코어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이다. 자 어떻게 들어가서 보면은 자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던 뭐 여러가지의 그 뭐 있죠? 뭐 의식주 관련된 건 일단 팔 수가 없으니까 정보 제품이니까 건사무제 거기서 건강 관련된 거 뭐 살 빼고 하는 거 다 되는 거 아시죠? 하지만 가장 문제가 뭡니까? 건강 관련된 제품은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살 빼기 전과 후 이 얘기하면은 바로 벤 시키는 경우도 있고 디스플로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그 나는 그 무슨 앱 같은 걸로 짝을 찾아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 사람들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어때요?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페이스북 같은 광고에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 클릭뱅크에서 가장 돈 벌 수 있는 니치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 벌게끔 해주겠다. 이런 코스를 판매하는 것이 좋은데 그건 끝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재미가 있는 것도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이 싱잉에 관련돼서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TV를 보는 사람이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고서 아 나 이거 정말 관심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수다. 아니면은 무슨 미스트로트 아니면 미스터 트롯 이런 TV 방송을 보고 나서 그것을 정말 즐겁게 본 사람들이 나도 노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과연 이 코스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죠? 이런 거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비디 스코어는 낮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얼마든지 백분을 주고서 나도 좀 노래 좀 잘해보고 싶다. 나도 미스터 트롯 나가야지. 외국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외국에 미스터 트롯가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 나라별로 그런 방송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광고가 되는지 그 아메리칸 아이돌 뭐 이런 거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보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은 나 춤추고 노래하고 나도 뭔가 내 인생에 나가서 연예인처럼 뭘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싱어라마라고 하는 이 프로럭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광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여기 가서 다른 거 지으실 거 없고 제목이 Vertical Shock 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자 점프 어떻게 높이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은 뭐냐 자 농구 이렇게 농구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나는 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NBA 있는 경기를 좋아해 나 농구 보는 거 좋아해 아니면 나는 농구를 하는 걸 좋아해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4,8형사에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확실히 존재를 합니다. 내가 농구를 하든지 아니면 배구를 하든지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하는데 높이 뛰고 싶은 열망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죠? 내가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내가 집에 와서 맨날 집에 들어와서 NBA TV 방송 보는 사람들이 높이 전부 농구를 실제로 하는 것을 좋아할 확률도 있겠고 그리고 그런 좋아할 확률이 있는 사람은 높이 뛰고 싶은 열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신발도 좋은 거 신고 싶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코스인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아 나도 남들 다 아는 거 어떻게 텍스트 해가지고 연애하는 방법 알려주는 그런 코스 어떻게 하면은 안에서 에너지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살 빼는 제품 그런 것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남들이 많이 보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봐보세요. 그 베리컬 점프 같은 경우도 그래비리가 38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터무니없이 무슨 뭐 10도 안 되는 이런 숫자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고 얼마든지 이게 돈이 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브란시 그럼 알겠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광고하는지는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동포대가 안에서도 광고를 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가서 보세요. 남들이 뭐 하는지 보면 돼요. 자 페이스북 가서 자 vertical jump vertical shock 이라고 쳐보세요. 여러분도 가서 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 쳐보세요. 봐보세요. 여기 뭐가 있겠죠. 무슨 G-shock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 영상을 봐 볼게요. 우스 뭐 이거 봐도 되는데 자 이거 봐보세요. shock your body into jump higher 아니면 이거 볼게요. highest vertical jump in the NBA 이거 했을 거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광고를 했나 봐요. 너무 잘 봐요. 이렇게 해서 우와 이만큼 막 점프를 하고 멋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뭐 그랬다고 쳐요. 가서 see more 하면은 쫙 얘기해놓고 NBA에서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나 보고서 링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링크 클릭해볼게요. 어떻게 됐나. 클릭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랜딩 페이지가 나오죠. 어떻게 광고를 했어요. NBA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꿈과 희망 이렇게 하면 점프를 높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실제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 가는지 알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그러면은 광고를 하면 되겠어요. 연령대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거 여러분께서 4, 8, 0, 4에서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대충 감이 나오죠. 그죠? 자 또 가볼게요. 여기서도 Singarama Singarama Singarama를 쳐보면은 비디오에서 쭉 나와요. 그럼 이거는 조금 다르게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Singarama 해서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찾기가 힘들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No about Singarama 이거 얘기하면서 쭉 광고 돌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리뷰 리뷰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대충 그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 또 똑같을 거예요. 나 Singarama 했는데 이래서 좋아요. 이 사람은 링크를 안 걸린 건데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면 되고요. 어... 여기도 가서 봐볼게요. 50분 네 뭐 아무튼 이렇다고 칠게요. 이거는 광고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 노래 잘할 수 있다. Singarama 온라인 코어스 딱 나오죠? 자 링크 있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거기 어느 정도 나만의 창의력 여러분과 나만의 창의력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대충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으면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NBA 좋아하는 사람한테 농구해야지 축구 뭐 아무튼 높이 찔려고 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그룹에도 얼마지 찾을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찾는지는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오시면은 그건 알 수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더 알고 싶으면 당연히 동포대학에서 이미 보셨고 어느 정도 제가 공개해드린 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싱어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가수다. 나는 트로트를 TV를 보는 사람들은 가수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남들이 하는 것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 점 연습해봐야겠다. 노래방 가야 되는데 연습해봐야겠다. 이게 우리는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으니까 꼭 그래브리스 스코어가 높은 제품만 판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닌 제품들로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으로는 어떻게 광고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두 가지 더 여러분께서 정말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페이스북 광고 영상을 통한 페이스북 광고를 설명해 드렸죠. 근데 페이스북 광고의 문제가 뭐예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는 할 수 있지만 돈이 들죠. 유료 광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게 판매를 하더라도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광고에. 그러면은 초반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제품이 됐다 하더라도 롱텀으로 본다고 하면은 초반에는 이 페이 레벨타이징을 써긴 해야겠지만 롱텀으로 보면은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는지를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동포대학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안에서는 콜스까지 만들어 놓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메일 마케팅을 해야 돼요. 이메일 마케팅 그 얘기는 즉슨 뭐냐 내가 이 제품을 팔아야겠다 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세일즈 페이지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저기 랜딩 페이지 아니면 프리세일 페이지라고 하죠. 이 제품을 사고 가서 보기 전에 나만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메일을 끌어들여야 돼요. 이메일을 끌어들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노래를 잘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노래 관련된 제품 다른 마이크도 팔 수 있고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무슨 아마존 같은 데서 파면은 한국에서는 노래방 문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 할 수 있는 마이크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는지 관련된 제품들도 팔 수 있고요. 음악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바이오로든 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피아노 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기를 정확히 알아야지 노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광고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그 광고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께서 무슨 이메일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은 무슨 웨잇러스 건강 관련된 제품들도 아무런 페이스북에 문제없이 이메일로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페이스 그 뭐라 하지 그 크릭뱅크를 통해서 제일 여러분께서 잘 파실 수 있는 제품 종목은 사실은 어떻게 돈 버는 돈 버는지 알려주는 이런 제품입니다. 무슨 크릭뱅크 유니버시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한데 페이스북으로는 제 생각에는 판매가 좀 힘들고 이메일 같은 경우로 판매가 되는 것이 좀 쉽습니다. 그쵸?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 그래 알았어 내가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싱어라마 이걸 발견했어요 광고를 보고 바로 사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소수겠죠? 뭐 적겠죠? 광고가 엄청 근사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식으로 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후기를 찾아보겠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 가서 이거는 새로운 세트를 해야지 자 구글에 가서 싱어라마 리뷰 자 싱어라마 리뷰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면은 내용이 있어요 그쵸?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서 싱어라마 프로듀크를 해놨어요 그쵸? 무슨 여러저런 이런저런 나라에서요 싱어라마 싱어라마 홀리데이 리뷰 쫙 해놨어요 여기서 만약에 구글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검색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싱어를 그 이거를 싱어라마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러면 뭘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웹사이트에서 이거는 뭐 미국이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뭐 그런 나라 웹사이트는 아니지만 트립어드바이저리 잠깐만 잘못 썼나? 싱어라마 잘못 썼네 싱어라마 싱어라마 리뷰 음 음 아 왜 자꾸 지가 빠져 싱 싱어라마 자 볼게요 싱어라마 싱어라마를 치면요 싱어라마를 리뷰 2019 있죠? 클릭했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싱어라마는 이렇습니다 디스클로저 이건 어필리엘 마켓인데 가격은 이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보면은 이거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노래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세일 페이지에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세일 페이지에요 그래서 이 콜스 어쩌고저쩌고 들어보세요 쫙 있고 있잖아요 링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딱 보고서 오 그래 나 안 그래도 싱어라마를 좀 사야 될 생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소셜 프루프를 좀 보고 사야겠다 클릭했다고 쳐요 어디로 갈까요? 뭐 싱어라마 웹사이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싱어라마랑 관련된 제품의 페이지로 가겠죠 싱어라마 페이지로 갔어요 이런 식으로 리뷰를 통해서 리뷰 웹사이트를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웹사이트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올리냐 그거는 SEO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입니다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웹사이트에다가 H1, H2 태그 조금 늦고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큰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동포대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굉장히 저렴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뭔가 키워드를 누군가 키워드를 구글에서 검색을 했었을 때 내 웹사이트가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다 무료로 이 사람은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이 기술력은 사실 여러분께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니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도 뭐 있어요?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자 동영상 여기서 동영상 떴죠?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싱그라마 리뷰 해가지고 딱 돼 있어요 영상 만든 거예요 뭐가 떴어요? 유튜브 영상이 뜬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 가지고 자 위에 가서 보세요 나 이런 사람인데 싱그라마 들으니까 좋다 너도 가서 들어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빗리 링 클릭하면은 어디로 갈까요? 똑같아요 싱그라마 저는 보지도 않아도 않아요 왜냐고요? 이 사람이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사람 얼굴 나오고 하는데 못 나오고 하면 어떡해요? 고용하면 돼요 싱그라마를 할 수 있는 사람 뭐 아니면 여러분께 직접 하셔도 되고 영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영어 못하는 사람 영어 못하시는 분이면 이런 액터를 이렇게 스크립 짜서 세일즈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쇼호스팅 쇼호스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과 뭘 나눠봤냐 크릭뱅크에서 어떤 종류의 제품을 좀 찾는지 꼭 그래비티 스코어가 좋지가 않고 제가 또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제품을 설명드렸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가지 그 페이스북 영상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광고를 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만들어 넣어서 광고하는지 그리고 어떤 인트로스트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상상력을 좀 불러드릴 수 있었던 것이 페이스북 광고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이메일 마케팅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방법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리뷰를 할 수 있는 사이트 그러기 위해서는 에시오 작업을 배우면 무료로 광고를 좀 할 수 있다 그죠? 이메일이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그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 랭크를 올릴 수가 있으면 무료로 광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여러분께서 하시는 제휘 마케팅 아니면 온라인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광고를 뭐지 유튜브에서만 보시고 혹시 동포대학을 들어와서 회원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안 보시는 분들이라면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이 방법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시도해 보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자주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보다 더 자주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가서 시간 날 때마다 가끔 들어와서 또 보시기를 저 권면을 드립니다 암튼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인터넷 사업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